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탑픽으로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MBN 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이창원 매니저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한주 키오다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나스닥 이거래일하라 그리고 반도체와 로봇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먼저 하나씩 저희 한주평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주평 나스닥 이거래일하라 어떤 내용인지 함께 열어볼게요. 네 뭐 말씀드리는 그대로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올해 시작하고 나서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보통 지금 빅테크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하는 경우는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대세 상승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연초부터 강한 상승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강 후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하는 이런 그 구간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점 매수 기회라고 또 이제 많은 그 또 투자자들의 의견이 갈릴 텐데요. 저는 당연히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당장에 시장이 빠질 만한 그런 뭐 리스크가 그렇게 뭐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이제 그 테크주들 중심으로는 차익실험 매물과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또 다시 리밸런싱을 통한 종목들의 편차가 좀 있을 뿐이지 뭐 특별하게 하락할 만한 어떤 트리거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좀 종목들을 좀 잘 밑에서 잡는 것이 지금 또 우리가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2월 1일 연속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이 아니라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우리 리뷰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그 섹터에 대한 한 줄 평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저는 물론 이제 해운주가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중동 리스크에 따른 반발 매수세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그 보통은 증시가 하락할 때는 이런 그 주도주들이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관련주나 아니면 유가 관련주 아니면은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들 아니면은 뭐 빈대나 이런 테마주들이 주로 움직이는데 사실 다시 증시가 상승을 시작하면 그런 종목들은 다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즉 영속성이 없으니까 지속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사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시장이 안 좋아도 지금 반도체와 로봇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FA 반도체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지금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아침에 로봇주로 이제 하나 갤러리아를 9% 목표가를 설정을 해가지고 달성을 했는데 오늘 뭐 두산 로고틱스도 이런 장에서 지금 플러스가 나있고 하나 갤러리아도 폭등하는 등 여전히 주도주들 중에서도 순한 배가 돌 뿐이지 종목들은 강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정유주, 해운주 관련주에 조금 더 주목을 했지만 그러한 시장 속에서도 반도체와 로봇주, 계속해서 강한 모습, 급등세까지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시장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시장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지 핵심 키워드와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고유하고 있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입니다.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1월 3일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리뷰한테 들어볼게요. 네 한미약품은 개인적으로는 오늘 조정시에 매수를 꼭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상으로 좀 보시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은 월봉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일봉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한미약품이 추진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기대감이 계속된다. 단 여러분들 바이오 안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면 기대감 소멸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미국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일라일일리 그 다음에 노모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가총액이 무려 460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한미약품은 시총액이 이제 한 4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제약바이오는 시세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비만 치료제 자체가 당뇨병을 또 이제 다시 바꿔서 비만 치료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임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 기대감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저점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리뷰와 함께 들어봤는데요. 지금 시장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저점 매수의 기회까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리뷰 종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주 반도체이고요. 지금까지 무려 71%의 수익이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시장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지금 그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점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처음 얘기했을 때 그 수익률로 하면은 지금 거의 100% 이상 지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구간마다 여러 번 추천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천 가격으로 지금 70%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 어떻습니까? 진짜 높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추천했는데도 또 뭐예요? 그렇죠. 70%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 시장의 주도주는 원래 이제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는 한 번 치고 이제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도주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로봇이나 두산 로봇틱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항상 봐야 되는 종목이다. 갑자기 2024년에 산업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서 갑자기 시장을 압도하고 거래량이 확 터지는 그런 주도 섹터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한 또 2024년 말에 주도했던 섹터들이 2024년에도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까지 시장에서의 주도주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리뷰 종목 두 가지 종목처럼 계속해서 상승을 누려볼 수 있는 이 저점에서 모아가는 오늘의 매집픽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저점 매집주로 갖고 나온 종목은 눌림목에서 한 번 매수 한 번 해볼게요. 정말 끼가 있는 종목인데 바로 대동이 아니라 대동 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는 로봇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농셀라로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동 기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포스코에 납품을 한 기업 그리고 또 지금 트랙터 판매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대동 기어의 계속 기업이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실적이 나오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넣은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대동이 아닌 대동 기어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물론 그럼 재료는 다 대동에서 나온 거지만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더 많이 급등하는 종목이 바로 대동 기어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다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은 물론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에게 수익을 제일 많이 주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동과 대동 기어 중에서는 가장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가는 게 바로 대동 기어라고 봐서 이쪽으로는 제가 대동 기어를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 플러스 지금 로봇 그리고 인텔과 기술 개발 같은 부분도 업무 협력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대동 그룹이 단순히 농업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멀티풀과 밸류를 받기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다면 지금 시장 성장성과 밸류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로봇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튀고 나서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역발상 전략으로 저점에 있을 때 사자.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봇 테마를 등에 업고 얼마큼 상승할 수 있을지 우리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 로봇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예로 제가 아침에 그 수익률 대회에서 편입했던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벌써 목표가를 9%를 터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 갤러리아도 사실은 지금 로봇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로봇을 한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폭등이 또 나왔던 거거든요. 그만큼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포스코와 로봇 관련돼서 납품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확 떨어져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거는 또 이제 급등 나올 때 추경매수하지 마시고 모았다가 다시 재급등하면 그때 차익하면 된다라는 전략으로 역발상으로 가지고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13,500원 그러니까 정고점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8,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기업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8,000원이라고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매지픽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로 급등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오늘의 급등픽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제주반도체에 이어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종종 그 자리가 있을 때마다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바로 가온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우리가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디자인하우스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수주까지 받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도주를 차익할 때는 내가 그냥 매수를 한 이후에 30% 수익 났다 50% 수익 났다 그래서 내 스스로 판단해서 차익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주도주는 추세가 꺾이면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돈이 들어오고 있고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 간다라는 겁니다. 제주반도체도 그 높은 자리라고 개인들이 판단했을 그 자리에서 했는데도 70%가 더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삼성 파운드리 저기 이제 3이 빠졌는데요.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가온칩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디자인 하우스와 팸리스 업체들이 파두 때문에 약간 실적에 대한 그런 어떤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온칩스가 이제 최근에 300억 규모의 지금 그 팸리스 수주를 받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 투자자들이 좀 자신 있게 또 매수를 한 종목이 가온칩스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뭐 가온칩스 여전히 주도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디자인 하우스 업체 중에서의 주도주 가온칩스. 그렇다면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오늘의 목표가와 손절과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온칩스 한번 자리를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이거 뭐 높아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을 돌파를 이제 한 이후에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고점을 돌파하고 눌린 자리에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최근에는 윗고리가 계속 달리면서 단기적으로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지수가 빨간불이 들어와야 주도주인 바이오나 아니면 반도체 로봇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급등할 때는 거래량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좋을 때 급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관리만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한 번 지수가 살아난다면 이런 종목들은 언제라도 먼저 1등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온칩스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7만 5천 원 단기로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목표가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공개 방송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밴드를 통해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한다면 교육을 매일 아침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항상 이제 공개 방송은 제가 월수금 3시 50분에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따로 공개 방송을 진행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밴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시장의 이슈들과 그리고 자료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꾸준히 보셔도 항상 이제 시장의 돈이 어디로 돌아가고 어디에 섹터에 또 관심도가 시장에 몰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오픈해서 제가 보는 자료들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조기주은 매니저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